자 시작 시작합니다. 이번에 할 게임은 픽셀 서머너라는 게임이에요. 픽셀 서머너라는 게임입니다. 시작하도록 하죠. 어 노래 되게 좋죠? 그럼 뭐 클릭을 해볼까? 일단 튕기는 게 없어요. 아까 한 게임 들어갔는데 너무 튕겨서 멘탈이 약간 흔들렸었는데 HP가 있고요. 이게 돈을 통해서 업그레이란 형식의 게임인 것 같은데 재미있다는 평이 많아서 받게 됐습니다. 들어가보죠. 아 이렇게?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누르고 있으면 돼? 이렇게 막상하는데? 게임 없었습니다?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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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날이 아닌가? 오늘 왜 이러지? 게임마다? 오늘 리뷰가 날이 아닌가?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자아... 아 아까도 다른 게 나왔네요? 한번 상대를 해보죠. 하나만 소환해. 둘... 셋... 됐어. 됐어. 더 이상 건들지마. 아니 왜 멈추는 거야? 아니 아니 왜 멈추는 거야? 아니 왜 멈추는 거야? 아니 이유가 뭐야 대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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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추면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뭐... 광고를 하려다 멈췄다던가 뭐...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. 그냥 멈추면 뭐 어쩌라고... 아 미치겠네 이거? 아 미치겠네 이거? 그만해. 힘들어. 더 이상 힘들어. 더 이상 아닌 것 같애. 그런 것 같아. 어때? 아아아아! 멈췄거든요? ... 크흐핳... 아찍! 아오오오오... 어... 어.... 어... 찾아보겠습니댁... 픽셀 서 Form oh.... 픽셀 서머너... 두둥 앞 kinetic... 아 됐다 차서 뭐하겠어 하다가 안되면 접어야지 뭐 자 갑니다 살짝 올리고 아까 한 마리까지는 괜찮은데 두 마리부터 있거든요 아 알거같아 어떤 형식인지 알거같은데 어떤 형식인지 알거같은데 이거 방어력이 따로 있고 데미지 멈췄거든요 바로 멈췄거든요 이번엔? 왜 멈추는건지 모르겠네 지금 왜 왜 왜 왜 바탕으로 나갔다 들어가면은 보통 저기 아까 그 화면이 지속되는데 얘는 그냥 그냥 게임 꺼져버리거든요 왜 왜 왜 왜 왜 그리고 좀 해 spaced 바탕으로 ogen세 이케 너 어 하아... 자아 픽셀 서버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픽셀로 된 마블을 쓰는 게임으로 소환을 한 몬스터를 싸우게 하는 싸워서 앞, 눈옆에 적을 쏘어뜨리고 돈을 모아서 업글을 하는 게임 같습니다 제가 이 화물을 이렇게 해놓은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거에요 내가 한게 아니라 이렇게 돼있네요 자 그럼 안되는 관계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뿅